고신대학교 빛나는 성과의 뒤엔 특별한 교육철학이 있습니다. 세상을 섬기고 인류를 사랑하는 고신대학교의 교육철학은 젊은이들의 원대한 꿈과 열정을 크게 합니다. 첨단 교육지원 시스템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도전정신을 키우고 사랑과 헌신의 가르침이 뜨거운 열정을 만들어갑니다. 신학, 의학계열뿐만 아니라 교육, 광고홍보,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고신대학교의 잠재력은 지금도 조금씩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젊음, 이것이 바로 고신대학교의 무한에너지입니다. 고신대학교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생자치활동과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고신대학교의 사랑의 실천은 국내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와 제3세계의 해외 봉사단을 파견하는 등 국제구호활동을 통해 세상을 섬기는 리더를 만들어갑니다. 졸업생들과 교회, 기관 및 단체에서 제공하는 장학금과 각계각층의 개별 후원들은 학생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세상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줍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가장 먼 곳의 지구촌 이웃에까지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고신대학교의 무대는 끝이 없습니다. 고신대학교의 국제교류는 조금 특별합니다. 고신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외국 유수대학과의 복수 학위 과정을 통해 양국의 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내외 133개의 관산학 협동교류 시스템은 세계 속의 고신, 고신 속의 세계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들려주는 글로벌 리더십 특강은 세계를 무대로 영향을 펼칠 수 있도록 한 단계 높은 비전과 리더십을 키워줍니다. 매 학기 해외 어학연수의 기회가 제공됨은 물론 외국인 목회학 전공 등 유학생들과 함께 캠퍼스에서 생활하며 글로벌 감각을 키우는 교류 시스템, 그리고 해외 기업의 인턴십 기회까지. 고신 대학교만의 차별화된 글로벌 교육 시스템은 지금 세계와의 소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고신 대학교 사랑의 힘으로 불가능에 도전하고 사랑의 힘으로 넓은 세상을 돌보며 사랑의 힘으로 글로벌 리더를 키워냅니다. 열정의 원칙을 더하고 지식의 사랑을 더하는 사람들 하나를 더한 생각 유니버스티플러스 고신 대학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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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